상금 그리고 이걸로 20만 원 드리겠습니다. 이거 20만 원까지. 그런데 저는 왜 뽑으신 거예요? 내가 언제 느꼈냐면. 밥 밑에 초장 이만큼 깔았을 때. 하나 있는데. 저는 생강인데. 생강이야 오빠는. 잠깐만. 생강 와사비 초장 아니에요? 생강 와사비 초장 아니에요? 교수님. 교수님. 맞아요 맞아요.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. 다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있었네. 오빠 빨리 가서 사요. 네 네. 오늘 진짜 이광수가 마지막에 또 2만 원을 남겼는데도. 대단하네요.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. 내가 2만 원을 안 남겼으면 무조건 우리 팀에서는 내가 맞았어요. 무조건 우리 팀에서는 내가 맞았어요. 아 그래. 그럴 수 있어. 그렇겠네요. 벌칙을 한두 번 봤습니까? 그건 아니고. 한두 번 따라가요? 이해합니다. 일단 오늘 저기 그 우리 수진 씨하고 우리 또 한나 씨. 오늘 좀 고생 많았어요. 오늘 좀 어떠셨는지 수진 씨. 아니 또 간만에 런닝맨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게임하니까.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. 아 그러니까요. 네 재밌어요. 네 저도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는 따뜻한 날씨에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. 아 그래요. 더 이상 어떻게 따뜻하냐. 더 이상 어떻게 따뜻하냐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푹 쓴 거야. 왜 이래요. 아 같이 했는데 왜 나만 무릎을 봤냐고. 이 정도면 따뜻하지. 11월 날씨에 이거 그냥. 어우 미안해. 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한나 씨 그리고 수진 씨 오수호였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야. 엄마. 야 진짜. 야. 수고하셨습니다.